신년 아키마시대 오메데토 고자이마스 다와 알고싶다 한국TV 드라마 목한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배우 강욱빈입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후에 또 이렇게 목한 커버를 장식하게 되어 아주 반갑고 또 기쁩니다 오늘 커버 촬영도 또 인터뷰도 무척 즐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무인도의 디바와 최근 근황에 대한 인터뷰 기사는요 2월 20일 발매하는 목한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목한 밑에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리갖고자이마스